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득집 정치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4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자리하고 있고요. 김상일 정책평론가 그리고 이종은 이종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4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좀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을 하나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설날이었던 어제 저녁 강원 동해에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가족 모임을 하던 7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 나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 사고가 난 게 어제 저녁 8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습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46분쯤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층은 펜센터 2층은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폭발은 펜션 객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투숙객 7명이 객실에서 번호를 이용해 개요리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투숙객 7명 중 4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층 회센터에 있었던 손님 조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객실 창문이 모두 날아가고 뼈대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는데요. 목격자들은 두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함께 조금 전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발이 상당히 컸던 점을 고려해 가스배관 이상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가족관계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망자는 50대와 7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 등 모두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여성 3명은 자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나머지 중상자들도 부부와 자매, 사촌 등 일가 친척들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자매들이 명절을 맞아 동생이 거주하는 이곳 동해를 방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상자들도 의식이 없거나 말을 할 수 없는 등 위중한 상태여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펜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영업해 왔는데 따로 영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억주를 상대로 이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신산미 기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치테스크 주제를 하나하나 전문가 분들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꼼수보고 논란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3일에 아마 중앙지검장에 취임했을 텐데요. 당시 취임사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요.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죠. 만나보시죠.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무시하고 패싱한 거 아니냐. 이번 이 논란.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이게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 이게 지난 23일, 우리 23일이면 목요일이었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23일에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의 수사 기소안에 대해서 재가를 하지 않아서 직접 지시로, 금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이런 내용을 기소한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해서 사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직보를 하게 된 셈인데요. 원래 검찰 사무규칙 제2조에 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상급검찰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울고검이나 대검이 될 텐데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3일에는 추미애 장관에게만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하지 않았다가 윤 총장에게는 다음 날인 24일 밤 10시 반에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설 전날 밤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냐 이런 겁니다. 23일 날 김 기자 설명대로 추미애 장관에게 사무보고가 되고 24일 날 당시 이번 논란의 시초가 우리 채널A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된 건데 그 보도가 24일 저녁 한 7시 40분경에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A 윤석열 패싱 단독 보도. 그리고 나서 24일 밤 10시 반에서야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사무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검찰 사무 규칙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보고와 윤석열 총장 보고가 동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려 하루 이상 늦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도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꼼수 보고 아닙니까? 이런 것인데 우리 장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꼼수 보고죠. 꼼수 보고입니까? 네. 만약에 채널A 보도가 안 나갔으면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나 서울고검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우리 보도를 보고 이거는 검찰 사무 규칙을 내가 위반한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수습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뒤늦게 꼼수 보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채널A 보도가 없었으면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한테 보고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변명을 보면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은 원래 이 사실 잘 아니까 우리가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검에는 왜 보고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은 꼼수 보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요. 이제 하다하다 못해 윤석열 총장의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수당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고요. 이성윤 검찰의 2인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추 장관의 개인 비서가 됐습니다.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도 부족해서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새로운 보수당의 논평인데. 그럼 이종근 우리 평론가께서는 이 이성윤 지검장이 동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한테는 먼저 하고 하루 늦게 윤 총장한테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이 보수당, 세 보수당 얘기대로 추 장관의 개인 비서로 전락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를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행동에 대해서 법조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2조, 1장 2조에 동시에 해야 된다고는 되지만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다. 특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관 보고 후에 각 검찰청장의 보고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들고 윤 검찰총장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거예요. 특별한 사유란 이거다. 즉,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검찰총장의 어떤 사안과 맞물려 있을 때 본인의 사안과 맞물려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하면 사실상 이해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 직보를 한다. 이런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장 3조를 보면 보고해야 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 변호사, 사급 공무원, 오급 기관장 이상 즉,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보고는, 수리 처분 보고는 수리 또는 처분심마다 즉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동시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는 해당자일 경우 사항에 해당했을 경우만 사실 해당된다.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포함되는 건데 알고 있기 때문이 특별한 사유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이성윤 지검장 측에서 내놓은 해명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종검 평론가 말씀은 그런 것인데 역시 연장선상에서요, 김민지 기자. 이게요, 서울 고검한테도 그러면 이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보고할 때 동시 보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성윤 지검장의 해명은요. 윤 총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이게 해명인데 그렇다면 서울 고검에는 같은 상급기관인 서울 고검은 왜 빠뜨렸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울 고검에는 언제 보고했냐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바로 뒤에 24일 밤 11시에 서울 고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보다도 더 늦게 서울 고검에 보고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해명이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그런군요. 그럼 한번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23일 날 추미애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한 것이고 이 보고라는 건 그거예요. 최강호 공직기관 비서관 기소했잖아요. 불구속 기소, 검찰이. 그 기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일 밤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했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보다 30분 뒤인 24일 밤 10시에 서울 고검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검찰 간부는 아니, 윤 총장이요. 오케이, 알았어요.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 사후 보고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서울 중앙지검보다 상급기관인 서울 고검에 대한 보고는 23일보다 큰참 뒤인 24일 밤 11시에 고검에 보고한 건 도대체 어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런 건데요.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큰 실수한 겁니까? 아니, 저는 양쪽 다 이렇게 이걸 크게 싸울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협조체계로 돌아가면 이런 거는요. 사후에 조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훨씬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사가 계속 끼고 있다. 사가 끼고 있다. 감정과 사가 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굳이 받는다면 검찰개혁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제도로 하는 거지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어떤 자신의 의견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검찰개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개혁이 아닌데 그런 것을 또 맞받아 치는 입장에서도 굳이 또 그러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저거는 대부분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와 연동돼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적당한 시점에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양쪽 다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마치 국민들이 보면 힘 있는 자들이 무슨 자기들 감정을 앞세워서 무슨 다툼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장 소장과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우리 김상현 평론가 얘기처럼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잖아요.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인데 초라한 규칙과 법률을 가지고 싸우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게 아닙니다. 저거는 고자질한 거예요. 보고한 게 아니고 고자질한 거다? 고자질하고 변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가면서 당신들 정권을 향한, 청와대를 향한 우리 핵심을 향한 수사를 좀 막아라 그런 의도가 있는 인사가 아니었냐라고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나를 패싱을 하고 윤석열 총장한테 허락을 받고 최광욱 비서관을 불기소했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한 거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양비론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기사님 평론가 말씀을 공감 가는 바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사안을 양비론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검과 법무부 간의 충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검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언론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를 하고 보고를 안 하다가 언론 이후에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검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된 부분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늦게 왔다라는 것만 확인해 줬을 뿐인데 사실은 그렇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면 보고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성윤 지검장이 하나라도 어떻게 비판의 여지가 계속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을 경계해서라도 이런 어떤 법적인 사무 규정을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양비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검찰도 틀린 부분이 있고 법무부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한쪽 표현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쪽의 감정이 선 이런 행위들이 옳으냐는 말이에요. 한쪽 표현을 들어야 양비론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는 거 맞냐 이거. 그리고 검찰도 그러면 최강욱 기소처럼 그렇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끄집어 올린 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러면 왜 갑자기 그랬느냐. 이게 순수한 의도냐. 저는 이걸 국민들한테 다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어떻게 양비론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쯤 하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 방송 들어주시면서 아마 아하 그런 거구나 판단들을 좀 하셨을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감찰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김 기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좀 살펴봅시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 법무부와 검찰 간에 신경전이 지금 대단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은 날치기 기소다. 날치기 기소. 중앙지검장을 건너뛴 날치기. 감찰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그렇다면 특검을 합시다. 오히려 중앙지검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기소가 이루어졌던 23일 밤 사이에도 법무부와 대검에서 연이어 입장문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가.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니까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고 입장내니까 조금 있다가 또 대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적법하게 기소한 건데 법무부가 지금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요. 또 이런 반박 입장문이 나오고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목요일날 굉장히 좀 분주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라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한번 포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자메시지가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장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감찰카드 만지작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감찰합니까? 못합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찰합니까? 날치기 보고를 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감찰해야지 검찰정법에 분명히 수사와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무엇을 잘못했는데 감찰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이런 감찰카드를 꺼낸 것은 윤석열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더 이상 우리 정권에 대한 수사하지 말고 당신 좀 자리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협박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의 감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이낙연 총리, 당시 총리가 전화까지 걸어서 전화한 장면을 이렇게 언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냈었어야 했는데 그것만 콕 집어서 임기가 10일도 안 남은 이낙연 총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요. 장관이 위원회에 나와서 감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전에 관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임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총리가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실제로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까지 했다면 이건 이러이렇게 해서 감찰 지시를 회수했다든지 라는 공식적인 어떤 반응이 없이 대통령이 그냥 아무 죄 없다라고 정리해버렸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히 압력이구나. 그렇게 언론에 일부러 노출시키고 총리는 보도자료를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문자를 노출시키는 그런 것 속에서 압박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역시 압박이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는요. 이게 참 안 좋은 설례 같아요. 안 좋은 설례다. 왜냐하면 이게 법은 모든 것의 최소잖아요. 도덕, 윤리, 질서, 정치 모든 것이 최소예요. 굉장히 감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 있어서 기소와 공소라는 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뭘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 권력에 줄 서는 거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이 검사들한테는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일단? 많은 검사들한테 보면 이거는 권력에 줄 서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오히려 정벌에 줄 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읽힌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고 이게 맞는 건가? 결을 같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검찰 제도를 못 믿겠다 그래도 그러면 사법 제도까지 그러면 못 믿어야 되는 건가 지금. 법원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가 기소를 했으면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옳다 그렇다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독립성의 부분도 굉장히 회전이 되고 개혁의 부분도 진정한 개혁이 되겠느냐. 왜? 그런데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바뀌게 생겼잖아요. 눈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자제하는 게 저희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제하는 게 좋겠다. 우리 김창일 평론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최강욱 비서관 본인의 명의를 달아서 허위 발급해 준 거 아니냐. 이 혐의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 기자, 지난주 목요일 날 불구속 기소가 되니까 최강욱 비서관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최강욱 비서관 측은 또 검찰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입장을 전달하면서 검찰 비판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후대처입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융관입니다.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임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허주의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은 기소 후대타다, 이런 얘기. 명백한 불법 행위, 검찰권 농단,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윤 총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듣는데요. 우리 장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최 비서관이 좀 너무나 아갔다고 보십니까? 아니, 한낱 청와대의 일개 비서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요. 국가헌법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구태탈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겠습니다. 이건 정말 오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잘 얘기해 주셨듯이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구태탈하느니, 불법행이라느니, 농단이라더니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무죄 다툼은 법원에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냈잖아요. 기소 후대타다 등등이. 아니, 청와대 비서관이 말이죠. 피의자가 돼서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서벌프다. 피의자가 오히려 정치 권력 뒤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등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상일 평론가. 약간 겁박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좀 의도가 참 의심스러운 게 이게 트럼프가 잘하는 웹도독이거든요.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거죠. 꼬리를 세게 흔들다 보면 몸통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자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체는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체는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이 아니고 입시의 공정 경쟁을 훼손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강욱 기사관의 기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입시에 이것이 불공정의 벽돌을 한 장 보태는 내지는 바위를 하나 보태는 역할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지 허위 증명을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자꾸 프레임을 글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런 강한 말을 통해서 이슈를 돌릴 시각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종호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좀 주세요.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정권위 검사들 수사와 판사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엿가락 자태로 기소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고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주희 변호사가 당장 윤석열 총장의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임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지금까지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통과시키면서 집권 여당과 4 플러스 1이라는 정치협의체에서 주장한 건 이겁니다. 드디어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통령을 포함해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어떤 일이 있을 때 수사를 못 해왔는데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1년 동안의 항변이었고 또 통과된 이후의 어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비서관의 변호사, 즉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 말은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예요. 연장선이라고 지금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즉 대통령의 최측근을 수사하고 또 대통령이 아끼는, 마음의 빛을 갖고 있는 채무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역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걱정한 문제가 뭐였냐면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강욱 비서관의 출석 요구서를 두고 이게 무슨 피의자용이냐, 참고인 신분용이냐 말들이 많았어요. 최강욱 비서관 쪽에서는 이건 피의자용이 아니었다. 참고인 소환 조사용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 기자,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이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출석 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강욱 비서관 측에서는 피의자라는 말이 없고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두 가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등등등의 어떤 미란다 원칙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소환 통보로 해석되는 게 맞다라는 게 법적의 해석인데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저렇게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로 참고인들이 받는 그런 출석 요구서라서 최 비서관이 받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세 차례인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도 자기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미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받은 저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자꾸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있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가 됐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최강욱 비서관은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변호사 출신인 최 비서관이 자신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 아니라 억지 변명이죠. 억지 변명입니까? 저것은 자기의 행동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변명 같은데 변호사가 어떻게 피의자인지 피의자가 아닌지 참고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우리 조국 아들 이분이 인턴을 했다라는 다른 정황증고가 없다.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다 증언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밤에 왔다, 밤에. 밤에 와가지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분이 또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공직기강이 저렇게 해이해진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받았다는 출석 요구서에는 아까 김 기자 설명대로 이런 문구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수송법 제200조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등등등. 참고인한테 저런 문구 안 담죠. 참고인한테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최강욱 비서관이 저 요구서를 세 차례나 받고도 본인이 참고인 신분인지 알았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일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 수석이 그 수석직에서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병원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 정무수석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피고인 신분이 됐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계속 남겠다 이런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 기소 시에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죠. 2017년 불구속 기소된 정병원 당시 정무수석은 검찰 소환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피고인 신분인데도 청와대에 계속 남겠다는 청와대의 어떤 방침과 최강욱 비서관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비판인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달라도 너무 다른다는 거예요. 당시를 좀 되돌아보면 정병원 수석이 이건 사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바로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최강욱 비서관하고 뭐가 틀리냐면 최강욱 비서관은 스스로 안 나서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변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정병원 수석 같은 경우는 변명을 해도 그건 개인적인 얘기다 하고 청와대에 선을 그었고 또 이 정병원 수석은 그때 소환을 계속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 요구를 하기 전에 소환에 응하기 전에 그렇게 압박을 넣은 거예요. 임정석 실장은 비롯해서 전 수석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환을 하기도 전에 일단 먼저 사퇴를 압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퇴를 시키게 만들었는데 최 비서관은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대신 변명도 해주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천병원 수석은 어쨌든 친문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자기 사람은 아니었구나. 정세균 계의의 어떤 개파의 어떤 의원이었구나.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이 채무사였는데 그를 또 이렇게 아끼는 조국 장관이 아끼는 사람은 대통령이 또 아끼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최측근의 측근은 대통령의 측근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마지막 호소도 패싱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인데요. 김 기자 어떻습니까?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가 났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인사가 단행되기 직전에 무언가 마지막으로 추 장관한테 호소했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요.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의 입장을 전달 여러 번 했을 때 처음에는 대검 간부 전부 다 좀 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서 또다시 한 발 물러나서 6명만이라도 좀 핵심 수사를 위해서 남겨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23일에 윤석열 총장의 저런 마지막 요청, 6명만이라도 남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채 인사가 단행돼 이번에도 윤석열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호소도 패싱당한 거 아니냐. 그럼 윤석열 총장이 오케이 알았어요. 전원 유임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6명은 좀 내가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무시당했다 이건데 그 6명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그래픽 한번 보시죠. 6명은 이런 사람입니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양석조 선임연구관,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인데 이게 대검의 차장검사급이에요. 저 3명은. 그런데 다 각각 원주, 대전구검, 대전지검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부장검사급은 어미준, 김성훈, 이희동이라는 검사가 있었는데 각각 수원,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으로 이 6명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윤석열의 저 마지막 호소는 추 장관이 좀 받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라는 거는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존중하지 않으려면 합당한 국민이 볼 때 명분이 있으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검사장급 이상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가 되니까 좀 안 들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검찰총장과 함께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죠.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까지 존중을 해주지 않고 검찰총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난번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전에 법무부로 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 말씀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고가 특수통을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잘못 오인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6명 중에는 사실 공안 담당이 많았어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그다음에 앞으로 4월 총선에 또 수사를 맡을 진짜 공안 쪽의 검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면 공공수사 정책관이라든지 이의동 또 김성훈 공안수사 지원과장 선거법과 관련한 어떤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겨달라는 건 다른 어떤 특수통 자기가 이런 의미랑은 전혀 다른데 그런 공익적인 공공적인 어떤 부분에서 남겨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번에 잘났다. 이게 지금 사실 또 분석할 수 있는 초점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년 전이었겠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당했을 때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정도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어떤 기소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공안부가 만약에 이걸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하지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는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윤 총장이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외압이라고 느낀다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 윤 총장의 마음이 지금도 저 당시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 기자 우리 서초동에서는 달빛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계속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서 좀 거친 발언이 쏟아졌었다면서요. 사실 이번 인사 두 차례에 걸친 인사 단행으로 그동안 같이 일하던 수사팀을 모두 좀 잃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초동 달빛 집회라고 불리는 이 수호 집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처지를 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발이 일단 다 잘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물을 못 떠먹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을 못 떠먹어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성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물을 혼자 못 먹니.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네 뭐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을 못 떠먹어요 등등의 발언. 그런데 실제로 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측근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당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최강욱 기소를 계속 좀 차일피일 밀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받아왔었죠. 결국 지난주 목요일날 불구속 기소가 되기는 했으나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대검의 부장이고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은 지금 유재수 감찰무마권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뭉개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 추미애 측근에 갇힌 윤석열 어떻습니까 장수수장님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긴 하네요. 저는 가짜 검사와 진짜 검사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향한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가짜 검사들과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해서 부정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진짜 검사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도 자신들에게 오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은폐하고 축소하고 좀 아니다라고 억지로 주장한 부분은 있었지만 저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목을 날리고 좌천시키고 저런 보복하는 저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그랬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라는 이 정권이 저것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해서 한번 좀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 예전에요. 이게 언제에요? 7년 전에 추 장관이 국회의원 할 때죠? 그때 당시 국무총리에게 했던 발언, 새삼 주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에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좀 정반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부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쫓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러시더군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총리님, 수사검사, 기소안검사 다 내쫓어서 헌법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한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같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안 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받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거는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것입니다. 지금 검찰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직접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력기관 간 갈등이 인사권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 변호사,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이야기고요. 이 정부 인사들의 특기는 조직 쪼개기 그리고 분열이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설 연휴 동안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청사에 출근은 안 하고 있겠지만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까? 순발이 다 잘렸다. 윤 총장 입장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텐데요. 윤 총장의 그동안의 발언을 좀 비추어보면 윤석열의 행보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발패망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이 속내를 좀 읽어볼 수 있는데 버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석실 출신 인사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인가 봐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버틸 겁니다. 그는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라서 지금 알프스 산맥을 넘은 부하들이 쭉 있습니다. 지방에 줄줄이 흩어져 있잖아요. 물러나는 순간 윤석열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잘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잠재적 야권 대선주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면 윤석열을 죽이려 들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이 정권으로부터 잘리면 윤석열은 오히려 살 길이 있을 겁니다. 야권 대선주자까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윤석열은 끝까지 간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끝까지 간다고. 내년 7월까지 인기 다 채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잘린다.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차기 대선주자는 현 정권의 가장 보완적이거나 약점에 해당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부분이 지금 시대정신하고 맞닿아 있어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뭡니까? 공감, 공쟁, 공정, 공존과 공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시대정신과도 어쩌면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야권, 야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거당 내 야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순교자가 되면 정말로 대선주자로 부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좀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의도가 있다 이랬는데 저는 의도가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감정이 앞서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진영이 약간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중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화요일 날 정식적으로 출근을 하겠군요. 연휴 지나고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메시지가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진중권 교수의 길을 잠깐 해볼까요? 김 기자 진 교수가 이번에는 누구를 겨냥했다고요? 정경심 교수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왜 올해 1월 1일에 정경심 교수의 옥중 편지가 하나 공개된 바가 있어요. 지지자들에게 답장을 보낸 게 일부 지지자들이 SNS에 올리면서 퍼지게 된 그런 내용인데 일부 내용에는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사법개혁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 교수가 이 편지 내용을 SNS에 어제 올리면서 세상에 이런 편지도 썼었나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안 쓸 수가 없다. 일단 설은 지나고 보자라고 하면서 설 이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뭔가 폭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궁금증을 자아낸 SNS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설은 지나고 봅시다. 굉장히 뭔가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구속돼 있죠. 부국 교수 같은 경우도 11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렇게 뻔뻔한 검찰개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이는 그러한 편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요즘에 진 교수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를 들면 사실 진 교수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이었는데 요즘에는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루 평균 어느 기사 보니까 6번 정도씩을 막 귀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데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우리 진 교수 요즘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은 진준경 교수님하고 좀 약간 같은 아픔을 요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당이에요. 저보다도 진준경 교수는 훨씬 유명해요. 이 정권에서 한자리 내지는 혜택을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아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심지어 자기 생업까지 내려놨잖아요. 교수. 자기가 옳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하고 누가 붙어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우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떨쳐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다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강하게 공격하면 어떻게 오해를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감정을 조금 쏟아내고 정말 진중권 교수를 텐스맨, 열 번째 인물, 열 번째 사나이, 바른말을 하는 레드팀. 이스라엘의 텐스맨, 오바마 정부의 레드팀으로 생각하고 좀 존중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함께 가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 이별을 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쯤 되면 헤어집시다.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이별에도요. 작별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 교수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은 제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한 시기에 같이 길을 걷다가 밤 갈림길에서 서로 갈랐을 때. 그때 어떻게 작별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영상, 동영상도 보고 내가 썼던 글도 보고. 그 영상과 글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거리를 좀 두고 성찰해 봤으면 해요. 진 교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데 또 진 전 교수를 향해서 한마디 한 모양이에요. 아무도 진 전 교수를 상대하지 않고 있고 별 영향도 없습니다. 혼자 얘기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진중권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거짓말을 가지고도 참 사람을 설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것도 재능입니다. 타고났습니다. 나를 상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 못 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종근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지금 진중권 교수와 또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논쟁들이 가속화될수록 사실 우파에 점점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박근혜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어떻게 됐죠?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부딪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종시 이슈가 쭉 지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완전히 이 이슈에서 소외돼 버렸어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조국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이쪽 좌파와 우파의 어떤 대결 양상, 논리의 대결 양상이 됐다가 지난번에 모 방송국의 100분 토론에서 어떻게 됐죠? 이 진보 인사 4명만 출연시켜서 1대3에 진중권 교수와 나머지 세 사람의 토론이 돼 버렸습니다. 즉, 이쪽 보수 쪽 인사는 제외됐어요. 이 이슈가 지속될수록 사실 이렇게 부딪힐수록 중도는 이쪽 우파 쪽을 찍지 않고 또 다른 진보 또는 진중권 교수가 주장하거나 혹은 또 다른 진보 또는 중도를 뽑지.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시장 하나를 지금 우파 쪽으로 갈 표를 이쪽 중도 쪽으로 가는 그런 형국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우파에서는 이 이슈를 끌고 갈 논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중권이 아닌 보수의 사람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낙연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 황교안 대표 옆에는 세모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실 텐데. 김 기자, 동그라미 세모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바로 저 동그라미 세모의 주인공인 종로 출마 여부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종로 출마에 대해서 이미 선언을 한 바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출마 여부를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또 안겠습니다.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정말... 내가 지금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종로 출마를 사실상 지금 기정사실화했죠. 황교안 대표와 경쟁을 펼치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직 명쾌하게 종로 출마를 딱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장소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 장소장께서 선거 전문가시니까. 황교안 대표 결국에는 종로 출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딴 데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종로 출마 할 거라고 보세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하면 불리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피하면 패배주의에 우리가 휩싸여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에요. 선거가 붙으려면 서로 기싸움도 하고 서로 승리해야 된다고 막 의욕을 불태워야 되는데 우리 대장이, 저쪽 대장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신사적으로 한번 경쟁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싸움을 걸어왔는데 피한다? 이것은 선거전 들어가면서부터 사기를 꺾어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낙연, 황교안 종로에서 맞붙으면 얼마나 또 이번 선거가 재밌겠습니까? 또한 정권 심판론을 갖고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를 치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적임자가 이낙연 후보 아니겠습니까? 명분, 신리 이런 걸 다 보더라도 출마해야 된다고 보고요. 설령, 진다고 해도 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다고 해도 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은 지는 건 지는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있는 거죠. 어떤 게 남습니까? 나는 정권에 그리고 여당에 전력을 투입해서 도와줬던 이낙연을 상대로 나는 이만큼 선전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는 맞붙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나머지 분 중에 종로가 아닌 다른 길을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 네. 저는 종로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좀 아까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가 눌렸어요. 기가 눌렸다? 그리고 어젠다를 세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가 만들어졌는데 자꾸 발을 만지고 코를 만지면서 이건 코끼리 발이야. 그러니까 발 얘기를 해도 코끼리 발이에요. 코 얘기를 해도 코끼리 코예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자기 어젠다를 세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역보다. 지역보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좋은 경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상징적인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 훨씬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젠다를 세팅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끌려가듯이 간다? 그거는 초보의 모습이고. 그런데 끌려가듯이 가는 것도 또 흔쾌하게 못 간다? 그건 또 세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와 세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선거는 망하는 거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희망은 지금은 공천심사위원회, 김영호 공천심사위원회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희망은 저런 황교안 모습의 초보 세모 모습과 TK 침박 실세들의 기득권의 끝까지 매달리는, 벼랑에서 손을 안 놓고 매달리는 것처럼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민주당의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공평론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총리의 동기어진이라고 하죠? 잡고 안 놔주겠다라는 전략에 끌려갈 수는 없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종로에 지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딴 데 가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가도 어딜 가도 지금은 욕먹게 돼 있어요. 비판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비판도 다 돌아올 겁니다. 어떤 상황도. 그런데 종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 소장께도 말씀하셨지만 대권 주자들이 맞붙었다. 이것이 이슈가 굉장히 커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한국당에서 중요한 건 사전 전패를 했어요. 대선 조치, 총선 조치, 지방선거 조치, 보고선거까지. 최근에 이 모든 선거를 다 졌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보다 한국당이 어떻게 다시 총선해서 과반 이상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전략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종로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종로에서의 두 대선 후보가 맞붙었다는 것으로 모든 언론이 다 다른 지역, 다른 벨트 이것들을 전부 안 돌아보고 여기만 집중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다 끌어안고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판을 받더라도 끌려갈 수는 없다. 자기가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 지금 종로로 가는 건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수석.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랑 대선에서 붙었잖아요. 그 전에 98년도에 종로에서 붙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재보궐선거가 열렸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마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출마를 했고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측근들이 말렸어요. 여기에 출마해서 자칫 지면 대선가 계속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라. 그래서 송파갑으로 갔거든요. 거기서부터 2002년도에 싸움이 진 겁니다. 이분들은 황교안, 이낙연 이분들은 총선 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권이죠. 대권입니다. 2년 후에 벌어질 대권인데 그거에 전초전에서부터 지고 들어간다. 기싸움에서 밀린다. 이것은 다음번 대선을 치러 보나 만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황 대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종로로 가야 된다. 지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분석 방식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회창 전 후보의 패배가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황교안 대표처럼 세모의 모습을 보였다. 이걸로 분석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이종근 평론가의 말씀에 조금 더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젠다를 세팅을 해야 돼요. 프레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남의 전쟁터에 들어가서 이기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김 기자. 얼마 전에 왜 1년 이상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정치인 얘기 좀 해봅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전 의원 얘기인데요. 1년 4개월 정도를 외국에서 유학생활하다가 공항을 통해서 규극하면서 화려하게 복귀 신고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고한 안녕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에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큰 절도하고 지지자들과 많이 만나면서 저렇게 화려하게 복귀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반응이 냉랭하다 이런 겁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0.6%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겁니다. 기대된다는 답변은 24.3%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바쁘게 행보를 펼치는 와중에서도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것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 아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70.6%가 기대되지 않는다. 우리 안 전 대표에 대해서 누가 좀 충고의 말씀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외부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의 초보의 모습을 너무 보여주는 것을 황교안 대표를 제가 비판을 좀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들어오신데 되게 오래된 약간 흘러간 물인데도 초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총선을 앞뒀을 때는 그 게임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후보가 돼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후보들을 만들고 영입을 해서 후보를 자꾸 세워야 돼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어젠다를 세팅을 하고 프레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선거 결과가 자기의 주장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아쉬운 게 제가 얼마 전에 김경률 위원장 만났잖아요. 참여연대. 저 같으면 김경률 위원장 만나서 출마 선언시켰겠어요. 그 자리에서. 아 인재형 입식으로 해서 출마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초보인 거는요. 총선을 앞두고 내일 후보가 없이는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을 강하게 전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특집 정치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설 연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오후에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H1